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맨틱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를 찾아주시고 구독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께서 늘 행복하실 수 있고 용기 얻으실 수 있고 또 위로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당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려드릴게요. 라는 내용으로 제너럴 리딩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가족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에게 어떤 존재인지 또 상대방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상대방은 우리 가족분들에게 어떤 존재이고 싶은지 그런 희망사항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가족분들 제 리딩 재밌게 보셨다면 복체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리딩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원동격이 된답니다. 오늘도요. 제 앞에 1번부터 5번까지 숫자가 부여된 카드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오늘은요. 상대방을 떠올리시면서 천천히 끌리는 카드 나와 가장 파장이 잘 맞는 카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카드가 눈에 보여요 하실 때는요. 가장 처음에 강렬하게 느낌이 왔던 그 번호를 확인해 보신 뒤에 나머지들을 보시는 게 좋겠죠. 그게 아니라 도저히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고 헷갈려요 하실 때는요. 우리 급할 거 전혀 없잖아요. 화면이 잠시 멈추시고요. 카드들의 기운 하나하나 다 느껴보신 다음에 이 카드의 파장이 가장 나와 잘 맞는구나. 이 카드의 주파수가 나와 가장 잘 맞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실 때 그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하실 때는요. 화면 위에 손을 이렇게 얹어보시고요. 카드들 위로 천천히 왔다 갔다 해보세요. 어떤 특정한 카드에서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실 텐데 그 카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제가 마음속으로 5초 동안 세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고르셨나요? 다 고르셨으면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풀 리딩 시작할게요. 1번을 뽑아주신 분들의 상대방은 아마 이렇게 이분이 직접 말하신다면 이렇게 말씀 이 말씀부터 먼저 하셨을 것 같아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라고 먼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너는 되게 특별하다? 이런 느낌이죠. 일단은 제가요. 오늘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두 분 현재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그래야 섬대한 리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분 어떤 관계인지를 보면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가지셨어요. 그쵸? 근데 상대방이 이분이 원래 워낙 성향 자체가 좀 따뜻하고요. 공감대 형성도 잘 하시는 분이고 감정 교류를 좀 잘 해주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얘기도 잘 들어줄 거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줄 거고 단순히 뭐 행동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일단은 감정적으로 좀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세요. 그래서 말재주도 좋고요. 그리고 위트도 좀 있는 편이시고요. 고민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괜히 얘기하면서 좀 우리가 말하고 나면 이 사람한테 말하고 나면 속이 좀 후련한 그런 모습을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 가족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마음이 좀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표현도 많이 하셨고요. 근데 우리 가족분들이 약간 손을 딱 좀 걷는 모습들이 있어요. 두 분 성향이 많이 달라요. 상대방은요. 굉장히 감정에 대해서 많이 풍부한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가족분들은요. 현실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시려고 이성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려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다가오지 마세요.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아무리 감정적으로 다가온다고 해도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상대가 좀 소가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두 분 관계가 지금 사실은 뭐 이런 저런 문제들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세요. 특히나 우리 1번 분 마음도 그렇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금전적인 문제는 아니면 현실적으로 아니면 자기 커리어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걸 안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런 문제 있으니까 여기서 그만두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걸 안고서라도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해 나가려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좀 노력하는 그런 사이이신 것 같아요. 제가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추가 카드 먼저 뽑은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가족분들이 사람을 좀 쉽게 안 믿어요. 그렇죠? 일단은요. 두 분 성향이 다르다는 건 상대도 알고 나도 아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주제가 당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존재인지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어떤 존재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직접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너는 나한테 약간 정말 선악과 같은 그런 존재야. 나도 모르게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끌리는 그런 유혹적이고 매혹적인 존재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사실은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감정적인 것은 분명히 있지만 자기 것 제대로 챙기는 카드거든요. 이런 카드를 보면 사실은 행동력을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카드인데 이 사람이요. 근데 원래 나도 현실 잘 원래 조금 약간은 어떻게 보면 어디에서는 내가 이기적으로 굴 때도 있고 현실적인 그런 사람인데 너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끌리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독성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고 얽매이게 만드는 그런 매혹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대방이요. 1번 분 때문에 되게 고민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다가도요. 아니면 자기 전에 누워서 내가 갑자기 왜 이럴까 1번 분은 이렇게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나한테 조금 선을 긋는다라던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그냥 나도 내 현실 챙긴다고 이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이 좋을까 이 감정들이 너무 급작스럽거든요. 상대방은 너무 갑작스럽게 이 사람도 그런 감정을 느낀 거라서 자기도 혼란이 왔어요. 혼란이 와서 왜 사람은 우리가 누구나 방어본능이 있잖아요. 너무 갑자기 훅 다가오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훅 오다 보니까 안 돼 안 돼 하면서 밀어내려고 하지만 그게 너무 달콤한 모습이었고 너무 매혹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홀리게 되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도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밀어내려고 해도 안 밀리는 존재고요. 본능적으로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홀리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요.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현실적이고 자기 원래 손에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혼자 막 좋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지금 1번 분이 원한다면 뭐든지 그냥 다 갖다 맞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우리 자기도 내가 미쳤나 봐 진짜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자기도 되게 혼란스럽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부분이라던가 우리 1번 분이 어디가 좋아서 어디가 좋아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훅 다가온 게 아니라 진짜 한순간에 갑자기 천지가 개벽하듯이 나한테 휙 하고 내 마음속에 훅 들어와서 내가 그 전에 살아왔던 삶이라던가 내가 그 전에 행동했던 패턴들을 다 무너뜨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만 보이게 만들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진짜 약간 이중적인 의미죠. 이 선악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먹으면 안 될 것 같잖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외국적이고 유혹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워물 수밖에 없는 뭔가 자기도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이렇게 가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되게 진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만 보이고 너만 생각나고 내가 너한테 다 해주고 싶은 그런 감정들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본인도 당황해가지고 제가 왜 이럴까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우리 가족분들에게 어떤 존재였으면 좋겠나 하고 살펴보면 자기도 밀어냈지만 자기도 자기 마음을 조금 밀어냈던 거거든요. 이러면 너무 빠르게 너무 빠르게 하면 안 돼 안 돼 하면서 근데 우리 1번분이 자기를 좀 많이 밀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1번분에게 무언가 상처가 있는 것 같고 내면적으로 겉으로는 이렇게 딱딱하게 보이고 좀 튼튼한 갑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이 너무 여르고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겨내고 그리고 나를 또 덜 밀어내고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상대방 희망사항은 우리 1번분에게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전에 이거는 완전 다시 일 이런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일 완전 새로운 일은 아니고요. 그 전에는 내가 이렇게 아픔도 있었고 우리 가족분들이 약간 지금 혼자 있고 싶은 시기잖아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좀 제대로 안 되고 지금 혼자서 동굴에 들어간 시기인데 이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과거의 것들을 극복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배움이 되고 그런 것들을 아 다시는 이제 이런 일 없을 거야 하고 정말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대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예전의 것들이 다 극복해내고 꽃게만 걸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존재로 남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뭐든지 예스이고 싶은 존재래요. 존재가 됐으면 좋겠대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이런 거를 해도 뭐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이런 걸 해도 다 가능할 것 같고 이런 걸 해도 다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으면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다고 이 사람이 희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 말고 다시 걸어나가고 싶은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고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였으면 좋겠다라고 자기는 희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 1번 분들이 자기 그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가족분들이 우리 가족분들이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상대가 너무 당당하셨다. 그쵸? 나는 지금 좀 혼자 있어야 될 시기인 것 같고 왠지 지금 우리 가족분들은 약간 회피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건 사실 연애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내가 다 할 수 없는 여건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혼자서 생각하고 싶고 괜히 괜한 감정 소비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있고 싶다. 혼자 있을래 괜히 다치기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당당하게 다가올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분들 근데요. 과거에서만 사실은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으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는 내가 사랑 못할 거야 다시는 뭔가 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계절은 자꾸 순환한다라고 하죠. 추운 겨울이 왔다면 와서 왔다면 그 추운 겨울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정말 따뜻하고 싱그러운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이렇게 하듯이 계절은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만 머물러 계실 필요가 없고요. 두 분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재정적인 문제 커리어적인 문제가 두 분 사랑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데 이런 카드들 나올 때 가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뭔가 이 사람이랑 회사에서 만났다던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무 바쁘고 또 저는 일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요. 상대방의 마음이 너무 좀 절절해서 한번 우리 가족분들이 내 마음을 치유하기 원한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치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번뿐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1번뿐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뿐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2번뿐 상대방 답답하시죠? 아 상대방 꽤나 많이 답답하신 분이에요. 아이고 속 좀 터지셨겠다. 우리 2번뿐 우리 2번뿐 많이 답답하셨죠? 아이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두 분이 현재 어떤 관계인지를 좀 살펴봐야 이제 섬세한 리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분이 어떤 관계인가 하고 좀 먼저 살펴봤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가족분들이 관계 내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몹시 매우 이분이요. 원래 자기만의 세상이 있으신 분이다. 그쵸?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 세상 안에는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나올 생각을 안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은 이분에게 분명히 호감이 있고 이 사람도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표현하지 않고 다가오지 않고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요. 사실은요. 뭔가 진행되는 관계는 아니고 멈춰져 있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언제 움직일지 도저히 모르겠고 자기도 분명히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스스로가 발 묶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관계에요. 나는 이 사람에게 근데 그게 있어요. 우리 가족분들이 또 오기가 생기나 봐요. 어떡하나. 이 사람 너무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가 있고 자기만의 세상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도 오기가 생겨요. 이 사람. 예전 같은 우리 가족분들이 원래 그런 분은 아니신데 예전 같았으면 이런 사람 그럼 거짓도도 안 보고 뭐야 나도 나 좋다는 사람 많거든 이랬겠지만 이 사람 너무 이렇게까지 자기 세상에서 갇혀서 안 나오고 회피하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오기가 생겨서 더 안달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분들이 약간 소유욕이 있으세요. 내 손에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를 묶고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좀 멈춰져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관계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아이고 많이 답답하셨죠. 가족분들 나 같아도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빠르게 추가 카드 뽑아본 다음에 블룬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사람 너무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어서 우리 가족분들 우리 가족분들이 소유욕이 있어서 그런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주제로 넘어가면 당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려드린다라는 그런 내용의 주제잖아요. 어떤 존재인지 라고 보면 이 사람은 원래 성향 자체가 회피형이에요. 이 사람은요 감정 소모를 하는 것을 너무너무 겁나 하기 때문에 겁내 하기 때문에 그런 타입들이 있어요. 끝나는 거 무서워서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 분명히 관심은 있는데 왠지 내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차일 것 같으니까 아니면 어차피 헤어질 것 같으니까 안 맞나? 그냥 나 혼자서 있는 게 편하고 혼자서 나 혼자 있는 게 감정 소모하지 않고 내가 다치지 않는 길이야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도 조금 당황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존재인지 하면 나를 직진하게끔 나를 직진하고 쉽게 만드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요 원래요 좀 회피하는 성격이에요. 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좋아지면 그냥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만의 동굴로 회피하는 성격인데 우리 이번 분은 그런 회피 대신에 나를 자꾸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좀 나와 나의 진짜 모습과는 정반대로 달려나가게끔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왠지 모르게 나도 불도저가 될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달려나가게끔 만드는 그런 존재래요. 근데 이분이요 상처받는 걸 너무너무 무서워하시거든요. 분명히 이분도 뭔가 상처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뭐 전 연인이라던가 인간관계에서 특히나 이런 카드들은 좀 연인관계에서 많이 겪기도 했고 그리고 원래 성향 자체가 기질검사를 했을 때 아마 성향 자체가 좀 불환도가 높으신 분이셔서 벽을 좀 쌓는 그런 면이 있으실 거예요. 성향도 그런데다가 상처까지 입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전에는 어땠냐면 나는 다시는 연애 안 할 거야. 나는 연애 안 하고 혼자 지낼 거야. 결심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분명히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전 그리고 뭐 또 자기가 호감 갚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내가요 그런 사람들 안 보려고 눈 가리고요. 손으로 손도 이렇게 묶고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에 감옥에 가둬놨었어요. 그리고 내가 혹시나 우리 2번 분에게 다가갈까봐 지금도 발을 좀 꽁꽁 묶고 있어요. 아이고 많이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한데 이 사람 너무너무 겁이 나요. 지금 우리 2번 분이랑 좀 되게 하려면 특히나 또 성향이 두 분이 많이 다르시잖아요. 우리 2번 분 같은 경우에는 소유욕도 있으시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일이 흘러나가야 만족하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한 번씩 막 이렇게 욱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2번 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뭐 길을 만들어 찾아나가는 분이라면 상대방은 원하는 게 있다면 원하는 게 있는데 그 길이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 그냥 내가 욕심을 버리지 뭐 약간 해탈한 모습 포기하는 모습 이런 전형적인 회피형 스타일이라서 두 분이 너무 달라서 상대도 겁이 많이 나고 그리고 2번 분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분이 자존감이 지금 상대방이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 있어서 나를 왜 좋아하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왜 나를 좋아할까? 내가 뭐라고? 어? 저러다가 또 그냥 훌쩍 내가 마음 넘겨줬을 때 가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뒤돌아서려고 했는데 근데 자꾸 내가 직진하고 쉽게 만드는 그런 욕구를 붙이기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기는 우리 2번 분에게 어떤 존재가 됐으면 좋겠나 하고 살펴보면요. 사실은 겁나긴 겁나지만 2번 분에게 2번 분이 자기를 조금 안정시켜줬으면 좋겠나 봐요. 자기가 먼저 주체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내가 회피하고 싶다고 해서 2번 분이 나한테 관심 없었으면 좋겠어요. 관심 꺼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아니래요. 나한테 계속 호기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에게 계속 지금 본인의 불안한 마음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시작하면 왠지 끝날 것 같아서 시작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안심시켜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나는 항상 호기심의 대상이었으면 좋겠대요. 약간 관심 받고 싶지 않은 관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당황스럽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항상 새로운 대상으로 좀 이런 면도 있었구나. 저런 면도 너무 새롭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대요.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지금 자존감이 내려서 가려서 그런지 자기는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번 분 만약에는 좀 재밌는 사람으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좀 당황스럽죠. 우리 가족분들 근데 두 분 관계원을 조금 살펴봐도요. 제가 약식으로 잠깐 봤는데 지금 보면 상대가 조금 애매하게 굴고 이도저도 아닌 듯이 답답하게 굴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2번 분이 쟁취하실 것으로 보여요. 우리 2번 분 너무 답답하셨나 봐. 그냥 이 사람의 멱살이 딱 낚아채서 야, 이리로 가면 돼. 일단 너는 나 따라와. 이러면서 이 사람에게 열정을 부어주고요. 관계를 좀 리드하게끔 우리 가족분들이 교묘하게 미리 루트를 좀 다 짜놓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방이 이 사람 되게 차분하고 마음속에 약간 이게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도자? 수도자 같은 그런 느낌? 약간 무소유? 이런 느낌인데 이 사람 그 무소유 안에 소유욕을 집어넣어서 열정적으로는 그 열정을 불태우게끔 이렇게 직진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상대방이 직진하고 싶게끔 만드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진짜 그런 존재로 우리 2번 분이 만들 것으로 보여요. 우리 2번 분 정말 이렇게 인간 승리 하신다. 이것이 인간 승리예요. 제가 이겼어요? 이럴 수 있을 정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웨딩카드가 떴죠. 두 분 결혼까지 가능하실 만한 그런 인연인 것 같아요. 막막하시고요. 답답하시겠지만 우리 가족분들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어차피 다 갈 거고요. 하늘에서 다 그걸 인도해주고 있어요. 결코 우연은 없을 거고요. 가족분들 가고자 하는 길로 가시면 사실은 그게 다 잘 되는 길이라고 하고 똑바른 길이니까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시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번 분 답답하시다고 해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셔서 쟁취하고 싶으시다면 이 사람 마음에 열정을 불어넣어서 쟁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2번 분 오늘 제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번 분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3번 분 리딩 시작할게요. 3번을 뽑아주신 분의 상대방 분은 되게 경계심이 뛰어나신 분이죠. 두 분 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두 분 다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고 약간 염타마드 이 사람 괜찮나 아니면 이 사람 나한테 마음 있는 거 맞나 확인하는 것 같아. 보면 제가 오늘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두 분이 현재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섬세한 리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관계인지를 살펴보면 두 분 더 관심 있어요. 우리 3번 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관심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괜히 이렇게 장난스럽게 썸인듯 썸아닌듯 이렇게 좀 장난스럽고 개구지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열망이라던가 욕구들은 되게 크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 사람 왠지 궁금하다.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어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데 새롭다. 이런 느낌들이 있으셔서 약간은 가볍지만 살짝살짝 찔러보는 그런 사이셨는데 과거에는 근데 어느 순간 서로가 좀 멀리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 한순간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조금 아 이 사람이랑 좀 앞으로 계속 봐야 될 관계인데 이렇게 좀 장난식으로 아니면 호기심을 가지면서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약간 두 분 다 밀당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들 두 분 다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너가 먼저 다가와 너가 먼저 다가와 아니 나는 내 자리 이렇게 지키고 있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들로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서로가 밀당하느라 서로에게 인색하게 굴 수도 있고요. 이게 뭔가 하면서 막 염탐하고 알아보고 이런 모습 보이세요. 두 분 다 확실할 때 가는 타입이라서 확신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게 뭐지 약간 뜬구름 같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두 분 다 지금은 예전에는 막 쌈 같아 있고 왠지 이렇게 호기심을 툭툭 이렇게 찔러 보이고 간질간질하고 뭔가 새로웠지만 지금은 이게 서로가 욕심을 좀 부리는 중이 아닌가 너가 내 뜻대로 따라와 혹은 또 반대로 너가 내 뜻대로 따라와 이런 식으로 조금 하시는 그런 사이셔서 좀 관계가 진행형 진행이 잘 되기보다는 조금 멈춰져 있는 것 같고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고 인색하게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요. 서로가 싫어서가 아니거든요.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추가 카드 뽑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니가 먼저 다가 니가 먼저 다가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면요. 가족분들 당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려드릴게요. 라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상대방인게 우리 가족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살펴보면 사실 두 분 자체가 약간 현실적인 곳에서 만났을 것 같아요. 모임이라던가 아니면 학교라던가 아니면 직장이라던가 이런 현실적인 곳에서 좀 만났을 것 같은데 3번 분은 상대방에게 꿈꾸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꿈꾸게 만드는 존재인데요. 이 사람 성향 자체가 굉장히 좀 칼같잖아요. 지적이고 그리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크세요. 감정적으로 약간 융통성은 조금 부족해요. 그쵸? 자기 자신을 되게 확신하는 모습이에요. 나는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확실할 때 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언제나 오라 하는 그런 타입이시고요. 그런 타입이 있다 보니까 두 분 관계 내에서도 뭔가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리 3번 분이 진짜 나 좋아하나 이 사람 나한테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도 확인하고 계신 모습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성격 자기 성격 같았으면 이런 사람들은 확실할 때 가는 타입이라서 이런 저런 걸 꿈꾸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지. 근데 우리 가족분들은 좀 어떤 미래를 꿈꾸게 만들고 두 분 관계를 꿈꾸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꿈을 꾸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렇게 좀 경계하는 타입이지만 에라 모르겠다 하고 풍덩 빠져들고 싶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안 돼 이렇게 할 것들도 그냥 무모하게 풍덩 빠져들게끔 만든다라고 얘기하죠. 좀 나를 무모하게 만드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뭔가 같이 미끄림을 그려나가고 쉽게 원래는 자기는 머릿속을 시뮬레이션 다 돌려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계획한 다음에 이대로 가는 타입인데 그거 말고 3번 분이랑은 뭔가 밑그림을 같이 그려나가고 싶고 같이 채색도 하고 싶고 같이 완성도 하고 싶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만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자기가 스스로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은 불안감이 조금 높으세요. 어떤 불안감이라면 실패라던가 그리고 또 약간 이런 타입들은 자기 잘못 지적하면 안 돼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타입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선봄 분이랑 있으면 잠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가 보여요. 원래 나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시작할 거 아니면 시작도 안 하는 타입인데 근데 선봄 분은 그런 내 안에 있는 불안감들 불확실성들을 잘 다스리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저런 것들 그리고 3번 분 상대방이 인내심이 그리 좋은 타입은 아니거든요. 근데 나를 좀 인내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매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가족분들 두 분 다 밀당은 하지만 어쨌든 근데 여기 보면 이분이 생각하시기에는요. 아 서로가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직 약간 이분이 이기적인 걸 다 못 버렸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가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너가 조금만 나한테 빠르게 좀 다가온다면 내가 그 다음은 알아서 할게 너가 먼저 다가와 우리 밀당하는데 너가 당겨서 다가와줬으면 좋겠나 봐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너가 좀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그 뒤는 정말 열정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요. 우리 가족분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로 살펴봐도요. 사실은요. 너가 이 사람이 3번 분이 자기를 너무 갖고 싶어 했으면 좋겠나 봐요. 막 갖고 싶어서 안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고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 전제조건이 뭐냐면 3번 분이 자기를 너무 갖고 싶어서 빠르게 대시해서 다가오고 3번 분이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낚아채주고 멱살 잡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는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고 원하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나봐요. 갖고 싶어가지고 지금 근데요. 우리 3번 분도 사실은 이 사람은 약간 그런 3번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3번 분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그거 싫거든. 너가 나한테 다가와야지 내가 루트는 짜줄게. 근데 너가 내 루트에 따라서 너가 움직여요. 너가 장기 말이 돼서 이렇게 와. 이렇게 하시잖아요. 상대방도 똑같아요. 너가 그렇게 해주면 내가 그 뒤는 알아서 할게.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가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우리 가족분들이 두 분 다 원하는 게 똑같죠. 서로 빠르게 다가와. 일단 다가오고 결심하고 빠르게 다가와서 우리가 일단 완성을 좀 지어보자. 일단은 한번 만나보자. 이런 마음들이시잖아요. 근데 가족분들이 정말 원하신다면 한 번은 져주셔도 될 것 같은 게 내가 너무 철저하게 이 사람을 밀당하고 괜히 질투심 유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일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냥 그게 오히려 우리 가족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루트를 짜게 되면 그게 더 일을 더디게 만들거래요. 머릿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머릿수고요. 그리고 서로가 이득 벌려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더 더디게 만들뿐이고 관계에 좋을 게 없다. 서로 그냥 좀 편안하게 일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둬라 라고 조언을 좀 해주고 있어요. 약간 약간 팽팽한 줄다리기 같은 그런 형태인데요. 둘 중에 한 사람 누구라도 약간은 모른척하고 손을 살짝 느슨하게 놔줘서 내가 딸려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밀당하는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당황스럽네요. 우리 3번 분 상대방이랑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분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4번 분 리딩 시작할게요. 이 사람 되게 바쁜데 근데 아이고 우리 가족분들 바쁜 분들이랑 많이 만나셔서 근데 바쁜데요. 이 사람 바쁜데 이게 현실적으로 바쁜 이유가 자기가 더 바쁘게끔 행동을 해요. 일을 찾아서 하는 타입이신데 지금 아 표현도 잘 못하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두 분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먼저 살펴봐야 우리가 섬세한 리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분 관계가 현재 어떤가 하고 먼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관계가 지켜보기만 하고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우리 사범분도 말 못하세요 사범분도 내가 이 사람에 관심 있는 거 이런 것도 표현 못하시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뭔가 진전은 커녕 뭔가 서로가 서로만 지켜보는 그런 단계에요 계속 보고만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분명히 사범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호감이 있고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나아간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평화라던가 이런 안정들이 깨어질까 봐 그럴까 봐 놓지도 못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상대방이 처음에는 자기가 아 안돼 하고 나는 연애보다는 일만 열심히 할 거야 했던 결심은 했는데 지금 살짝 마음이 슬슬 풀리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이 과거에는 아마 조금 우리 가족 분들에게 냉정하게 군다던가 아니면 어느정도 일정선에 긋고 대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위트있게 한 번씩 농담도 하고 매너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하는데 뭔가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범분 아하 이럴 거면 뭔가 예전과는 달라졌는데 이 사람이 다르게 군다라는 느낌 근데 너무 멈춰져 있는 느낌 드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추가카드 뽑아본 다음에 나머지 리딩 하도록 할게요 우리 사범분 속에 있는 얘기를 잘 못 해가지고 네 상대방 특색 오늘 오늘 주제로 넘어가자면요 오늘 주제가 당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존재인지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 사람 나를 이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만드냐면요 이분은 이제 과거에 좀 상처가 있으신 분이에요 예전에 많이 실망한 것도 있었고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고 연애라던가 이성에게 되게 많은 아픔을 조금 받으신 그런 분이에요 아 세상에 내가 이렇게 아플 수 있나 너무 속상하다 너무 가슴이 찢어진다 하고 또 과거에 사람을 다 잊지도 못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픔도 잊지 못했고 그 아픔을 준 사람도 사실은 잊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에만 좀 매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분명히 이 과거의 사람 이후에 이 사람에게 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이 사람은요 그런 거 본체 만지하고요 아 에라 모르겠다 일이나 하자 약간 이런 타입들이 있어요 헤어지고 나면 일에 막 매달려서 새벽까지 아근하고 투끈하고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좀 그런 타입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상처들을 약간 일로서 해소하고 그런 스트레스들을 일로서 해소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시는 이제 이런 상처 안 받으려면 나는 일만 하고 살아야 되나 보다 연애는 무슨 연애야 내 팔자에 일이나 열심히 하자 이래가지고 자기가 일을 만들어서 하고 찾아서 하고 그리고 또 워낙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잠재력도 엄청 뛰어나신 분이고 그래서 일에만 점념하던 이런 마음들을 다시금 움직이게 만들어서 다시금 누군가에게 우리 사법분에게 다가가고 싶게 만드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야 원래 되게 사랑 겉으로 보기엔 안 그럴 것 같지만 일단은 누구를 만나면 진짜 잘해주는 타입이거든요 정말 그 사람밖에 안 보고요 오로지 주변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사람밖에 안 보고 안 보이고 에이 설마요 할 정도로 이 사람이 겉으로는 막 이런 얘기 왠지 딱딱할 것 같고 연애해도 별로 표현 못할 것 같죠 아니 연애하면 막상 온갖 미사여고부터 막 혼자 좋아가지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발 동동 구르고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다시 그렇게끔 만들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사법분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얘기 못하세요 지금 왜냐하면 자기도 너무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겁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단은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싶게 그런 욕구를 가지고 싶게 하는 존재가 사법분이지만 그렇지만 사법분도 표현이 지금 부족하단 말이야 그죠 사법분의 마음도 모르겠고요 사법분도 뭔가 나한테 묘한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표현 안 하니까 내가 선뜻 다가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약간 필요한 만큼만 주고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상대가 먼저 선톡 와서 식사했어요 하면요 우리 사법분은 네 식사했어요 뭐 그쪽은요 약간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거 뭐 보통 일반적으로 막 썸 타려고 하면 어 저 뭐 오늘 이거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다고 다음에 또 가고 싶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도를 하잖아 그게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만 주고받으니까 너무 어느 순간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깨부시고 쉽게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완전히 어 좀 자기의 원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사법분에게 되게 잘 보이고 싶나 봐요 약간 허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나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합니다 약간 좀 과장돼서 부풀려지게끔 이렇게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나 이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만큼 재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말을 좀 잘하는 타입은 아닌데요 괜히 우리 사법분 앞에서는 화려한 언변에 막 뽐내고 싶고 약간 고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신가 봐요 이분 스스로도 조금 당황하실 것 같네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느낌으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사법분에게 어떤 존재였으면 좋겠는지를 보면 같은 카드들이 뜨죠 단순히 지금은 약간 좀 현실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보다는요 자기가 사랑꾼의 이미지 자기가 원래 연애할 때 진짜 사랑꾼이라고 했잖아요 표현도 너무 잘하고 하나밖에 안 보고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막상 사귀면 되게 능글낭글맞은 타입이거든요 아마 겉으로 보기엔 에이 설마요 이렇게 하실 텐데 진짜예요 그런 모습들로 좀 각인되고 싶고요 우리 사법분에게만은 좀 열정적인 존재로 남고 싶은가 봐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대요 자기도 우리 사법분만 이렇게 보는 모습 그런 것도 있고 사법분도요 나만 좀 봐줬으면 좋겠고 나를 되게 멋있게 약간 백마탄 왕자님 그리고 백마탄 공주님 같은 존재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그리고 이 사람이랑 있으면 온갖 열정을 한번 불태워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사법분도 이 사람 좋아해요 그쵸 이 사람 좋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랑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카톡도 하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근데 그게 지금 서로가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아마 조만간 지금 약간 이런 어색한 사이에서 서로 표현 못하는 어색한 사이에서 약간 썸처럼 상대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캔니 한 번씩 건드려줘 뭐해요 하면서 감정적으로 좀 다가오실 것들이 보여요 근데 상대는 감정적으로 자기도 이제 모르겠다 그럼 내 마음 한번 표현해보자 하고 썸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우리 사법뿐이 철벽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칸이 나온 것 같아요 상대는 조금씩 다가오려고 하는데 사법뿐이 약간 철벽을 치니까 그러지 말라고 너가 원하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너가 이 사람 좋으면 좋다라고 하고 이 사람이 다가왔을 때 만나보고 싶으면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한다면 금방 곧 너가 원하는 관계로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철벽 치지 마세요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여기 보면요 두 분이 되게 좋은 관계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연인뿐만 아니라 좋은 동반자 좋은 친구 같은 그런 관계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가 되게 작은 부분이고 나에게는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그 마음들이 너무 고마워서 신뢰할 수 있고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꼭 얘기하기 철벽 치지 않기 요것만 지켜주시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4번 분 오늘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4번 분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5번 분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5번을 5번을 뽑아주신 분들은 보면 상대방 마음이 절절하죠 절절한 마음이 비해서 관계가 우리 가족분들 오늘 제가 이제 리딩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이 현재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그래야 섬세한 리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두 분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두 가지 부류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미 과거에 한번 뒤돌았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뒤돌았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마음이 시작돼서 다시 만났다라던가 아니면 두 번째는 서로 계속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관계이실 것 같은데 일단은 상대방이랑 두 분 다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틀어져서 헤어지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은 그대로 있지만 뭐 어떤 이념적인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 현실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뒤돌아섰던 과거가 있으세요 근데 두 분 다 쉽게 뭐 끊어지려는 아니시고요 그리고 또 두 분 다 쉽게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마음이 새로 시작되신 모습이 보이거든요 분명히 난 뒤돌아섰는데 결국에는 내 마음은 우리 5번 폰이었다 5번 폰도 결국에는 이 상대방이었다 약간 이렇게 돼서 서로가 다시 연락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연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됐던 마음들 때문에 되게 그리워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미 어느 정도 제외를 하셨다라던가 하실만한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 그런 존재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관계이신 것 같은데 두 분 다 예전에 그런 묵었던 마음들이 아니라 또 새롭게 시작돼서 다시 이렇게 보고 다시 옛날에 그 추억들을 막 되새기면서 다시 좋아지고 설레는 그런 모습 다시 그리운 너무너무 그리워 하는 모습이라서 제가 보기에도 사실 과거에는 아팠으나 지금은 또 보기가 괜찮고 좋은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제가 바로 오늘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추가 카드 뽑고 리딩을 할게요 요즘 제 리딩에 오버 분들이 약간 과거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잠깐만 추가 카드 뽑은다 오늘은 리딩이 조금 힘찬 리딩일 것 같아요 두 분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당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존재인지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주제잖아요 우리 가족분들은 되게 간단해요 어떤 존재이냐면 내 연인이에요 우리 상대방에게 우리 5번 분은 이미 내 연인이구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연인이에요 내가 지켜주고 싶은 그런 존재에요 우리 가족분들 분명히 두 분이 함께 사랑을 했고 그리고 마음을 나눴었고 예뻤지만 어쩔 수 없이 뒤돌아섰던 것들이 있잖아요 상대방은요 뒤돌아섰던 순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우리 5번 분을 마음에서 놓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쭉 이 사람은 내 연인이야 진짜 내 옆에 있을 사람은 우리 5번 분이야 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마음에 계속 두고 계셨어요 근데 이런저런 환경들이고 또 사실은 두 분 다 성격 차이가 조금 크시잖아요 성격적으로 그런 차이점들이 조금 크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맞아서 아니면 환경적으로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뒤돌아 서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 연인이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력으로 내 연인이다를 계속 가슴에 품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만약에 성격 때문이었다면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자기가 됐고 또 환경적인 문제였다면 어느 정도 그런 환경적인 것들이 다 풀렸기 때문에 다시 내가 마음을 쏟아내도 다시 이렇게 마음을 샘솟게 만들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뒤돌아 서서 다른 곳으로 가던 동안 다른 길로 가던 동안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배운 점들을 우리 5번 분에게 이제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거 이제는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큰 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지켜주지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어 너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예나 지금이나 나의 연인이야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분 하시는 일이 뭐 완벽히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좀 풀리기도 했고 자기의 마음도 굉장히 새롭게 무언가 열정들부터 시작해서 긍정적인 마음들이 계속 피어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5번 분도 아시겠지만 상대방보다는 우리 5번 분들이 조금 더 성숙하신 매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좀 많이 챙겨줬고요 근데 상대방은 과거에는 보면 상대방을 내가 케어하고 챙겨주려고 해도 상대방은 약간 이런 것들이 간섭처럼 느껴졌을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좀 그건 아니지 조금 내가 잘 알려주고 케어해줘도 상대방은 자기주정만 이렇게 밀고 나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 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는 이 사람도 그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 일 없어 이제는 내가 그럴 일 없고 너 말 잘 들을 수 있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고 싶은 존재 나의 연인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 꽃길만 걸을 존재 그리고 사실은 우리 가족분들 한테는 상대방에게는 우리 가족분들 자체가 약간 빛나는 그런 태양 같은 존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죠 그리고 우리 5번뿐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제는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감이 좀 많이 찼어요 우리 가족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내가 이제 잘 해나갈 수 있고 뭐든지 새롭게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탄생한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들이 넘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 사람은요 우리 가족분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반대로 이렇게 보면 아 어쩔 수 없이 뒤돌아섰던 같은 카드가 나오죠 뒤돌아섰던 그런 존재이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분들도 자기를 두고 뒤돌아섰을 때 그 마음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여기 이렇게 같은 카드들이 같은 자리에 이렇게 딱딱 나오고 있죠 뒤돌아섰던 마음들을 우리 가족분들이 다시 자기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고 호기심을 가져주고 자기에게 다시 설레게 설레줘서 약간 과거 다시 만나고 싶고 그런 존재가 되고 싶대요 이제 만약에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사이라면 구남친 구여친이 아니라 예전에 만났 때 우리 제외한 사이가 되고 싶다 제외해서 더 예쁘게 만나는 그런 존재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립고요 만약에 연락이 안 되는 사이라고 해도 많이 그립고 우리 5번분들 자기를 그리워해서 자기가 연락했을 때 아니면 자기가 다가갔을 때 그때 다시 제외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관심 가져달라고 자기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나름 절절하죠 절절하죠 상대방은 한 번도 과거형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분들께서 제가요 그때 뒤돌아섰을 때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한번 잡아보려고 이 사람 잡아보기도 하고 연락도 해봤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 안 왔어요 아니면 안 잡혔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자기도 생각이 너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너무 힘든 시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기는 이제 좀 지나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여기 보면 좀 믿어봐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어도 된대요 이 사람이 또 나 떠나지 않을까 아니면 이 사람이 연락 안 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믿고 기다려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팠던 이런 심해 같은 그런 일들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분들은 굉장히 현명하고 강인한 분들이세요 그런 곳에서 내가 정말 마음의 심해까지 다 떨어졌다가도 그래도 다시 굉장히 현명한 모습으로 굉장히 강인한 모습으로 다시 빛으로 떠오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은 아프실 필요 없어요 상대방 굉장히 절절하고 내가 너무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원하신다면 우리 가족분들이 다시 한번 만나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5번 분 내일 행복하시고요 정말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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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